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24번 문제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요 연결사 문제 혹은 단어 선택 문제 이렇게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순서까지 한번 써볼까 순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사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있잖아 그러나 however 이런 거 집어넣어야 돼 아니면 게다가 in addition 이런 거 집어넣어야 돼 아니면 사실은 in fact 이런 걸 집어넣어야 돼 그런 거 있지 그지 앞문장이랑 뒷문장이랑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부사어 우리가 연결사라고 하잖아 그죠 이게 출제될 수 있는데 한 가지 맙에 걸리는 건 뭐냐면 이게 수능에서는 더 이상 그런 빈칸 문제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출제할지 안 할지 그건 전년도 기출문제를 봐야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어 선택인데 단어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문제든 내가 단어 출제하겠어 라고 하면 다 낼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이걸 왜 단어 얘기를 했냐? 어려운 단어들 좀 많이 나오거든요 조금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 외우세요 대충 내용만 알면 되겠지?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죠? 대충 해석하는 것만 달랑 알아가지고는 70점도 안 나와요 여러분 내신 70점 나오면 몇 등급? 5, 6등급 그렇죠? 그냥 4번으로 찍는 거랑 똑같아요 안 하는 게 맞아 알겠지? 너 말이 심했나? 괜찮아 이거 심하게 해줘야 돼 이 본문에 내용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게 사람의 머리잖아 그렇죠? 사람의 머리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감정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감정을 정확히 콕 집어서 난 이런 감정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 많이 없지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 대충 불구죽죽 나 지금 감정이 뜨거워요 아니면 10%죽죽죽 난 차가운 감정이야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는 좋지만 콕 집어서 감정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학자의 말에 따르면 감정을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우리 인생 되게 많이 바꿔준대요 한번 볼게요 오우 단어 많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스탑해놓고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단어 정확하게 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만나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런 거 있어요 refer to a as b refer to a as b 근데 봐 as를 우리가 23번 문제에서 했었죠? 뭐뭐로 a를 b로 a를 b로 생각하거나 말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a를 b라 부르다 읽었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고요 transform이 변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transform이 변화시켜주는 변화시켜주는 변화를 줄 만한 대단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들 다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갑니다 단어 모르고 수업 들으시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ability 능력 능력은 뜻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항상 뒤에 to 부정사로 이렇게 꾸며줘야 돼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accurately 정확하게 recognize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accurately는 정확하게라는 부사인데요 이 친구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써야 돼요 누구? 내가 꾸미고 싶은 여기 recognize라는 동사 바로 앞에 써야지 제일 예쁜 거야 이거를 무슨 accurately to recognize 하면 어색해요 to를 꾸미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순서도 조금 생각은 해봐 어법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야 인식만 하면 돼? 아니야 딱 인식한 다음에 걔를 뭐 해줘야 돼? 인식하고 뭐 해줘야 돼? label 여러분 라벨 일본말로 라벨 이름 딱지잖아 그치? 이름 붙이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히 이름 붙여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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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감정 그쵸? 그러니까 인식해 감정을 이름 붙여 감정을 인식하다랑 이름 붙이다의 목적어는 공통 목적어는 emotions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갑니다 주어 누구였어요? our ability잖아요 주어랑 서술어가 자리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다시 주어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아갖고 지금 서술어랑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는 항상 여기 동사에 s를 붙여야 돼? 말아야 돼? 단수 써야 돼? 복수 써야 돼? iz 써야 돼? at 써야 돼?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야? 능동태 수동태까지 그쵸? 주어가 누구였어? 능력이야 그럼 봐봐 능력은 부르다라고 해야 돼 뭐뭐라 불리다라고 해야 돼 이건 네가 지금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어 맞아 불리운다라고 해야 돼 불른다 이렇게 능동의 서술어를 쓰면 안 되고 불리웁니다 남들에게 뭐뭐라 불리웁니다 라고 수동의 표현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거 괜히 설명한 게 아니에요 refer to a as b 이거 설명했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a라는 친구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요 어떻게 써야 돼요? b 이거 좀 바꿔야겠죠? b 뒤에 이음절 강세가 있어서 r이 두 번 들어가요 be refer to 한 다음에 이거 그대로 내려와야지 as b 이렇게 그래서 a는요 be refer to be refer to 이렇게 끊고 as b 이렇게 읽어야지 또 refer to as b 무슨 인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알겠지? 좋았어 그래서 ability 우리 능력은요 is refer to 불려요 as 뭐라고 불려요? be다 라고 불린다 이거야 이거 잘 기억해 제가 이 녀석 이 문제가 어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어법 문제를 특히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는 될 수도 있지 알겠어요? 이거 부른다가 아니라 불리다 이거 잘 봐야 돼 그리고 선생님 여기는 is 써야 되나요? are 써야 되나요? 주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our ability ability 단수 썼지 그치? ability 단수 썼지 그러니까 뭘 써야 돼? is 써야지 여러분들 다시 간다 주어랑 소수로가 지금 장거리 연애하고 있지 중간에 수식어 때문에 그치? 그러면 그러면 내가 내가 좀 영어를 못해 그래서 수동태냐 능동태냐 내가 이거는 못 맞출지언정 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치? 할 수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 이러는 친구 있어 선생님 저 이거 보면은 알아요 보면은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니까 동사 s 쓰는 거 저 알아요 근데 이거 실수로 틀렸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 그거 실수 아니야 아는 거를 묻는 게 아니잖아 지금 시험 문제는 여러분 아는 걸 묻는 게 아니야 딱 주어진 상황에서 맞출 수 있느냐를 묻는 거란 말이야 아니 야구 선수가 혼만 못 치는 야구 선수가 어디 있어 근데 투수공 들어왔을 때 제대로 때릴 수 있느냐 그렇잖아 못 때려놓고 야구 선수가 실수라고 그래? 그래 놓고 그거 아니잖아 그죠? 걔 실력인 거잖아 근데 자기가 시험 문제 풀 때 아는 건데 놓쳤어 그걸 왜 실수라고 하냐고 아는 거랑 맞추는 거랑 전혀 다른 건데 여러분들 야구 선수가 야구하는 거야 진검순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주어가 멀어져 그러면 아 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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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머릿속에 프로그램 돼 있어야 돼 그게 안 됐다 그건 못하는 거야 영어는 잘할 수 있어도 영어 시험은 잘 대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능력 부족이에요 내신이라는 이 경기에서는 정말 유치한 문법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문법이지만 이걸 내가 아직도 뭐 마스터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본인한테 problem이 있는 거야 그죠 정신 차려야 돼 가자 능력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ease 왜 ease인지 알겠지 그지 ability가 좋고 서술하니까 그리고 능력이 부른다가 아니라 뭐뭐라 불리다 수동 됐어야 돼요 그리고 끊고 is often referred to as emotional granulatory 그죠 emotional granulatory 라고 불린다 이렇게 계속 가면 되겠죠 여러분 granulatory 여러분 grain이라는 단어 아세요? 곡식 알갱이 딴 딴 알갱이 하나하나 즉 우리 감정이 예를 들어 긍정적 감정을 한 50개에서 100개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갱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그 알갱이를 집어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거를 감정 입자도 입자 알갱이 그죠? 그런 능력을 감정 입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정 입자도가 충분히 높다라고 하면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정확히 서술할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 누가 화가 났어요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냥 기분이 나빠 그냥 화가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무시당했다고 느껴 나 소외당했다고 느껴 내가 충분히 성실하게 뭔가를 완수하지 못해갖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자기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쵸? 그렇게 느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서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름 붙이기 능력을 우리가 emotional granulatory 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왜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을까? 이건 이게 다야 어떤 새로운 용어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딱 나오잖아 그럼 그게 그 글의 요체야 설명문이야 설명문 알겠지? 좋았어 가자 In the words of a Harvard psychologist Susan David In the words of somebody 이니까 누구의 말 속에서 누구의 말에 따르면 Susan David라는 형님의 말에 따르면 Learning 배우기 To label 이름 붙이는 거 뭐 감정에 이름 붙이는 거 뭘로? More nuanced vocabulary 그냥 정확한 단어 부정확한 단어가 아니라 좀 더 nuanced 미묘한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들? nuanced 여러분 뉘앙스라는 말 하잖아 뉘앙스 야 너 말에 뉘앙스가 조금 거시기하다 라고 할 때 뉘앙스라는 건 은근히 풍기는 그 단어의 미묘한 뜻을 뉘앙스라고 하잖아요 그치? 뉘앙스드는 미묘한이라고 해석을 할게 어떤 진짜 미묘한 정교한 어휘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걸 배우는 게 하고 동사 나와 이제 처음에 얘가 주어인지 몰랐어 근데 딱 끊고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인 거야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인 거야 동사가 없으면 얘는 주어인지 아닌지 몰라 얘가 주어로 만들어준 거야 알겠죠? 아내가 남편을 만들잖아 혼자 있는 남자 보고 남편이라고 안 하잖아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지 그죠? 아내 없으면 뭐야? 그냥 독신 남성이지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딱 보고서 아 그것은 얘가 주어구나 알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감정의 미묘한 정확한 정교한 단어로 이름 붙이는 능력은요 Can be absolutely 절대적으로 이건 트랜스포미리브 합니다 즉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혁적입니다 즉 당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단어들이 좀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휘 문제로 출체될 수 있음을 알고 넘어가자 그래 여러분들 주제 제목 요지는 끝나서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좀 더 가볼게요 이게 수잔 데이비드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고 데이비드 익스플인드 데이비드가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만약 우리가 충분한 풍부한 감정적 어휘 감정 관련 어휘를 가지지 못했다 다시 말해 emotional granulatory가 좀 떨어지면 it is difficult 그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잘 봐 그게 뭔지 알아? 모르지 그치? it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이렇게 형용사 나오잖아 it b 형 it b 형 나오잖아 그럼 뒤에 있는 이 투부정사가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예요 이건 아시죠 그죠? 이거 투말고 딴 거 쓰시면 틀려요 여러분들 ing 쓰지 마세요 it's difficult 어렵다 뭐가 어려워? to communicate 커뮤니케 전달하는 게 어렵대요 내 욕구 나 지금 이거 필요한데 이게 그치? 내 욕구를 전달하기 어렵고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to get 이렇게 형님 이거 두 개 뭐야 지금 너 이거 두 개 뭐야 병 멸 구 조 야 이거 이거 하는 게 어려워 라고 하는 거야 그치? 해석을 먼저 해볼게 get the support 그런 지지를 남들로부터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 어떤 지지? we need from others 남들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거랑 나 외로워 나 소외감 느껴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다르지 소외감 느낀다고 해야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야 밥 같이 먹을래?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나 어법적인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다고 아니 선생님 아니 뭐 이거 it be difficult 형용사 나오고 말이야 아니 첫 번째 to 부정사 to communicate 있었고 아니 두 번째 to get 이거 병렬구조 내가 이걸 왜 몰라 이 사람아 여러분 당연히 다 해석해 주고 결과론적으로 이거 두 개 병렬구조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 이거 그냥 get 이렇게 나오면 딱 보고 맞았다 틀렸다 찾을 수 있겠냐고 그치? 아니 보고 해석이야 하겠지 찾을 수 있겠냐고 선생님이 이거 병렬구조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낼 수도 있겠네 그 생각까지 해줘야 지금 내신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야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해석되니까 대충 넘어가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한국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영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지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치? 선생님이 무슨 어법적인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모를까봐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서 뒤통수를 칠 수 있을까를 본인이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잖아 그치? 계속 가 이제 그럼 봐봐 내용 한번 얘기해보자 여기는 뭐냐면 emotional granularity라는 게 감정적인 감정 입자도가 낮을 땐 이렇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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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여기 그러나가 나왔지 그러나 나왔을 때 여기는 어떤 내용이야 안 봐도 비디오야 삼척동자도 알 수 있어 emotional granularity가 반면에 높으면 이렇습니다 라고 나오겠지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할까 순서 문제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치? 가보자 그러나 those who 뭐뭐한 자들은 뭐뭐뭐한 자들은 그쵸? 후가 those랑 같은 말이라서 이거 복수형이야 그래서 are 이렇게 한 거예요 is가 아니라 those who are able to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해 감정 입자도가 높은 사람이야 between 뭐와 뭘 구별해요 range 잠깐만 range는 원래 범위라는 말이지만 arrange of는 폭넓은 다양한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arrange of arrange of 꼭 외워 많은 폭넓은 이런 뜻이야 많은 다양한 감정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다음에 묶어주고 이게 뭐야 스스로고 이게 뭐야 주어야 much 훨씬 훨씬 더 잘 그래서 much는요 여러분 많은이 아니라 훨씬 훨씬 이라는 말로 써 여기 있는 better 비교급 형용사를 꾸몄어요 그죠 do better 훨씬 잘해요 그죠 do better do better 훨씬 잘해요 better를 여러분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라고 해야겠다 미안해 훨씬 잘해 뭐에 있어서 잘하는 거야 managing 관리 잘해 뭐를 up and down up and down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ups and downs 다운수를 잘 관리한단 말이야 우리 ordinary existence 일상 한 다음에 잘 봐 existence를 존재 이렇게 해석하지 마 생활이나 삶을 가리키는 말이야 우리 인간의 우리 일상생활에 올라감과 내려감 기분 좋음과 나쁨을 잘 control managing 할 수 있다는 거죠 then 누구보다 여기 뒤에 안 읽어도 알지 도즈 후 어떤 사람 emotional granulatory가 떨어지는 사람이죠 distinguish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죠 who see everything 모든 것을 in black and white 흑백으로 보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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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밑줄 친 다음에 야 모든 걸 흑백으로 본다는 게 이게 뭐냐 물어볼 수가 있어 이거 뭐야 여러분들 요거를 잘 못한다 이거야 그지 그지 아 그렇잖아 그죠 그죠 they are not able to 그들은 못해요 distinguish between a range of various emotions 를 못한다고 이렇게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했잖아 그냥 한 문제 이렇게 이렇게 떠먹여주려고 한 거야 한 문제를 떠먹여주려고 했는데 그걸 틀렸다 야 맞출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진짜 이게 맞는지 진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심화 정보를 주는 거지 이렇게 research 연구가 밝혀주고 있다 연구가 보여준다 지지해 주잖아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실험 결과는 이렇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인펙트가 여기 들어가는 것도 빈칸 문제라면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사실은 좀 어려워요 알겠지? 이건 잘 알아 사실은이란 말 이거야 나 어제 철수랑 친해졌어 사실은 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셨어 그쵸? 친해졌다라는 정보랑 사실 같이 함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같은 정보야 같은 내용이야 그치? 같은 맥락 속에 있지 근데 더 훨씬 구체적이고 심화된 정보자라 함께 둘이서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뭔가 있는 거죠 그쵸? 갑니다 연구가 밝히고 있다 Process of Labeling Process은 과정이죠 여러분들 Labeling Emotional Experience 감정적 정서적 어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그 과정이 하면서 이게 대절에서 얘기해 주어가 되겠죠 Is Related to 노란 관련이 있어요 더 큰 감정적 Regulation 조절 능력 감정 조절 막 분노 막 이런 거 참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감정 조절 능력과 관계가 있고 심리사회적 Wellbeing 안녕 건강하게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랑도 관계가 있대요 다시 말해 어떤 추가 정보야 Emotional Granulatory가 높은 사람은요 감정 조절도 잘 되고 행복하게 산대요 라는 추가 정보까지 줌으로써 Emotional Granulatory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Sometime Zone